YG와 JYP의 채껄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껄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시즌5를 위한 펀딩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박혜진의 엔딩노트 이제 그것을 보았어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주인데 이번 주가 펀딩의 성패를 가르는 주죠 지금 월드컵도 열리고 있을 텐데 아마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주죠 월드컵 16강 진출 한국팀하고 채껄상 시즌5 펀딩 성공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채껄상 시즌5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우승하고 채껄상 시즌5 펀딩 성공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당연히 채껄상 시즌5 성공이죠 저는 월드컵 우승 고르겠습니다 우승이라면 저는 채껄상 채껄상 이게 두 칸과 한 칸의 차이네요 맞아요 그래도 우승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채껄상 시즌5 성공이 훨씬 중요하죠 월드컵 16강 진출이 아니라 월드컵 우승하고도 안 바꾼다는 채껄상 시즌5 성사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근데 YG가 지금 뭔가 꼭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아까부터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원래 좀 늦게 방송이 끝난 다음에 허기가 지니까 같이 보통 밥을 먹는데 요즘에 계속 박평이랑 밥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랬네요 박평 너무 바빠 항상 방송만 끝나면 총총총총총총 근데 그게 또 회사일은 또 아니야 대체로 오늘은 회사일이고 잡지 마감 어 그러니까 회사일 아 회사 잡지 회사 잡지 리터 그것도 마감 시즌이고 아 이거 너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고도 되게 많대요 외고도 정신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심지어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일 하나 또 시켰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에 또 일거리를 하나 줬어요 아 맞다 뭐 어디 무슨 심사 우리 심사하고 그 심사평도 써야 되는 귀찮은 일을 또 시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박평한테는 쏘리 박평한테는 이렇게 막 일이 몰리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왔던 일도 떠나 아 일이 없어? 아니 일이 없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사장 공모건과 관련 있습니까? 아 그런 걸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한 번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을 펴낸 다음에 약간 일단 강연 요청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 다음에 외고 요청이 항상 쓰던 데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제안하는 외고 요청이 약간 줄긴 했어요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죠 정말요? 전 했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보기 때문에 바보라서 그런가? 예상을 못했었는데 일단 딱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소연 PD 통해서 굳이 내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한 출판사에서 신간 추천사를 부탁하는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일단 책 내용은 괜찮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추천사를 써도 욕먹을지는 않을 만한 추천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쓸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사실은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다시 여쭤봤어요 그런데 내가 추천사를 쓰더라도 판매가 잘 된다라는 보장이 사실 없다 나는 그걸 잘 안다 그래서 그래도 추천사를 확실하게 강 기자님이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시고 그냥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된다 사실 이건 의례적인 거절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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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면 무슨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은 그러시냐 꼭 좀 추천사를 쓰셔서 빛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답장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약간 늦은 답장이 왔는데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일정이 약간 촉박해서 강 기자님 추천사를 안 신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아 일정 때문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일간지도 아닐 텐데 심지어 나는 책도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읽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약간 서글퍼지면서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런 의례적인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약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판매에 누가 될 수도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나 안 했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대부에서 논의를 해서 일정이 촉박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 이제 청탁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나는 또 이렇게 약간 또 그런 얘기를 또 항상 저는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추천사의 효과에 대해서 진짜 좀 박하게 평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효과도 없는데 뭘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 월연히 알아보고 선택했겠지 바보라서 그런가 아직 배우실 게 많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재밌지 않은 얘기인데 이걸 왜 꼭 하고 싶었을까 아니 박평한테로 막 일이 몰린다는데 저는 이제 왔던 일도 떠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재미는 없잖아요 알았어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요 짠하다 어머 어떻게 이러고 공감해드려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약간 스스로 또 거둬찬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정서적으로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펀딩이나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 이렇게 고박당하는 YG를 위해서라도 아무튼 펀딩을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최근에 강연 요청이나 원고 청탁이 많이 줄어서 심심한 모양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으니까 혹시 뭐 그런 거 강연 원고 청탁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바쁠까 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바쁘대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상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마무리하려고 네 그래서 시즌5 펀딩에 의미가 있었네 재미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아니 이 사람들은 진짜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런 의미가 있다고 YG가 시즌5 얼마나 열심히 할 거냐면 우리 저 금음이랑 콜라보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안 했다 독서 모임 같은 거 한다고 그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콜라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할 건데 일단 내년에는 방송 나가기 전에 YG 혹은 JYP 혹은 박평 혹은 혼비 아니면 여기 출연하시는 저자나 전문가가 금음에 그 책과 관련돼서 방을 미리 엽니다 즉 방송될 책을 미리 공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리 좀 읽고 그다음에 그런 방이 운영이 되는 중에 방송이 업로드가 되고 방송 일주일 동안 업로드 되고도 또 그다음에 또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그 방에서 뭔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맞아요 후기 같은 것도 남기시면 그 후기들은 또 추려가지고 책걸상에서 소개도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읽는 분들이랑 훨씬 더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금음에 방을 52개쯤을 열겠다 그런 일주일에 한 권씩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열긴 할 건데 아마 YG가 제일 많이 열 거예요 금음에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약간 야망도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큰 기대신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방을 열어서 약간 출판계의 큰 손으로 금음과 책걸상에 좀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걸상에서 책 소개하고 금음에서 방 개설하면 한세가 소진된다 뭐 이런 좋은데 좋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시즌6 펀딩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왜냐하면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우리가 광고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협찬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굳이 청취자들한테 제작비 보태달라고 안 그래도 되고 그래서 그 시즌5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펀딩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은 펀딩에 참여해 주십시오 펀딩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요? 펀딩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진짜 다채로운 방법으로 펀딩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아니 이번이 제작비를 보태는 의미 있는 일에 마지막으로 동참할 수 있다 아니 그 여기저기서 좀 수익이 발생해도 그래도 펀딩은 또 해 조금 적게라도 당연히 하겠죠 자꾸 마지막이라 그래 내년에는 어떡하려고 그래 네 팀워크가 점점 피그더커링 햇살 고연님 적금도 새로 드셨는데 자 펀딩 관련해가지고 무상무상님이 처음으로 댓글을 남기신다고 하면서 감동적인 글을 주셔서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올 봄부터 묵묵하게 정주행하며 지난 세월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다 보니 책장에 책이 쌓이고 20대 이후 40대까지 읽은 소설보다 올해 읽은 소설이 더 많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설 문외한인 저에게 소설의 참맛을 알려준 책걸상에 감사드립니다 지하철에서 한강에서 주말 텃밭에서 봄과 여름 가을 내내 방송으로 수고해주신 YG JYP 박평 혼빛께도 감사드립니다 50대 꼰대에게 다른 인생의 다른 길도 알려준 독지가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행모드로 전환합니다 동행모드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펀딩에 참여하신다는 이야기시겠죠 그 얘기일 수도 있고 카페에서 활동을 좀 하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인생 다른 길은 50대에도 약간 덕질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알려줬다는 의미가 아닐까 해석해 보는데요 지금 여름은 올해 그곳의 남아를 보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애니메이션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죠 책장을 열 때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세계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리상 제 수사는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댓글 처음 써봅니다 몹시 쑥스럽네요 제가 약간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그 글에 뭐랄까요 낭비되는 문장이나 더 쓴 문장이 하나도 없는 또 완벽한 글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댓글 평론가 박평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정말 예민하시네요 오늘 펀딩 때문인가 댓글에 대한 좋은 강동받아서 지금 약간 조바심이 있거든요 펀딩이 이게 그 두 칸이 모자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펀딩 시즌에 제일 조바심 내는 사람은 사실은 JYP거든 그렇죠 아무래도 제작자가 제일 부담스럽긴 하니까 이번 주의 책 이제 그것을 보았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이게 이제 52권의 책 거의 다 책이죠 영화도 조금 있습니다만 시도 있고 이 책 중에서 다른 분들은 몇 권이나 읽으셨을까요 박평은 일단 다 봤을 테고 저는 사실 반도 안 되더라고요 읽은 게 YG는 반은 넘죠 저는 절반은 넘은 것 같아요 유명 작품들 유명 작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알려진 작품들 그래도 많이 쓰려고 근데 제가 뜻밖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보았어는 등대로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에서 따온 문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등대로 같은 걸 안 읽었어요 등대로 같은 소설 전 버지니아 울프를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읽은 책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터한 특혜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 그 다음에 괴태의 젊은 베르텔의 슬픔도 저는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치누와 아체베 모든 것이 산산히 부서지다 이것도 제가 안 읽은 소설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놀랐다니까요 박평의 독서품이 엄청 넓구나 왜냐하면 JYP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전을 찾아서 읽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둘 다 요즘 나온 책을 더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죠 저는 어디 가서 강연할 때도 저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고전은 저기 어르신 돼서 읽으라고 어르신 되면 그때도 또 새 책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약간 왜냐하면은 너무 막 요즘에 고전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평소에 그렇게 고전의 강박을 가지고 찾아 읽는 사람이 아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저는 약간 고전은 진짜 그냥 한 생 산 다음에 약간 자신의 생을 좀 반추하면서 책이랑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읽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소설이다라 나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고전에 그렇게 너무 강박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근데 박평은 정말 요즘 책을 만들어 그리고 요즘 책도 읽어 거기다가 고전까지 또 근데 설마 지금 이 많은 고전들을 최근에 1, 2년 사이에 다 읽었겠습니까 옛날에 읽은 게 있겠지 근데 또 다시 뒤적거리지 않았을까요 글 쓸 때는 다시 뒤적거리죠 근데 저는 오히려 신간을 계속 만들잖아요 신간에 지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 책을 만들고 새 책을 보고 이 새 책에 둘러싸여 있는 게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구간되고 이런 속도에 좀 지쳐 있을 때 그냥 고전을 읽는 게 좀 편하고 약간 휴식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고전 작품 중에서 그래도 그래도 좀 덜 알려진 작품들을 쓰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트케 작품도 관객모독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유명하지만 그 소망없는 불행 이라든지 페널티킥 같은 경우 조금 덜 알려진 작품이고 임레케르테스 작품도 고전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진 않고 그래서 조금 반면에 또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지만 또 다시 보면 늙은 베르테르가 아니어서 경험하는 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아무튼 저는 이제 반도 안 읽었는데 대략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3분의 1쯤? 혹은 뭐 잘하면 한 40%쯤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읽지 않은 제목은 아는 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대리만족 아 이 책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였어 아 이런 설정이었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목도 처음 듣는 책도 몇 권 있었습니다 아 이런 책이 있었어? 라는 책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이요? 너무 치명적인 질문 제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제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죠 제 마음대로 근데 그 편집자가 약간 이런 책들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그 한 40편 정도 모아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책 작업이 들어갔을 때 약간 제안해서 들어간 건 혹시 있어요? 제가 편집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 그 이제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많이 배려한 걸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싫어하지 않을까? 맞아요 불편해하고 네 불편해하고 아니 그리고 그냥 편집자가 아니라 스타 편집자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이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그걸 본인이 부정하지는 않는구나 스타 편집자라는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사실 나 고개 끄덕이는 거 봤는데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뚜렷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한 번 원고 미팅 하면서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희망적이고 밝은 얘기들 그 되게 좋은 책에 관한 우아한 얘기 하는데 약간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목차에 오타 있는 거 알아요? 압니다 네 압니다 뭐 어차피 저 세상에 널리 퍼진 거니까 목차에 보면 이제 실업자 맞아요 피에르 르메트르 제목이랑 이름이 붙었죠 실업 자 피에르 르메트르 이렇게 맞아요 아주 깜찍한 오타가 있습니다 아 실업자 소설 너무 재밌죠 실업자 최고죠 아마 실업자 같은 책은 박평이 책걸상 참여 안 했으면 안 읽었을 거예요 이 책에 실리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거 몇 개 보면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피에르 르메트르 실업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했던 스티븐 킹의 고도에서 같은 작품도 너무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스티븐 킹 소설에서 소품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영감을 많이 주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엔딩 노트의 한 그 글로 읽으니까 되게 약간 근사하더라고요 그 엔딩이 좀 근사하잖아요 맞아요 그 고도에서는 뭐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몸무게가 자꾸 줄어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나중에는 하늘로 풍선처럼 올라가는 남자의 이야기 리얼리티라고는 전혀 없어서 JYP는 싫어하는 웬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 이런 그런 책이고요 우리가 소개했던 책 중에 최근에 했던 걸로는 가장 나쁜 일 이런 것도 실렸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 노마드랜드 고독사 워크샵도 실렸고 고독사 워크샵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이건 뭐 벌써 조금 됐습니다만 라스트 레터는 아마 넷플릭스인가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 이런 게 있는 거를 보고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봤었는데 이 책 보면서 다시 볼까 이런 생각 저는 아예 존재를 몰랐어요 라스트 레터를 이런 영화가 있었네라고 하면서 러브레터는 보셨어요? 러브레터는 봤죠 러브레터가 한창 상영할 때 처음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 그땐 제가 러브레터를 볼 만한 나이였습니다 몇 살이었어요? 20대 초반? 그때가 90년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후반이에요? 98년 9년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 20대 후반 아무튼 볼 만한 나이였고 지금은 이와이 슌지의 전 연령 관람가 아마 고등학생들이죠? 중학생인가? 고 시절의 이야기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기에는 약간 나이를 먹어서 고 시절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의 이야기 이야기니까 라스트 레터는 러브레터랑 비슷한 구조 저도 봐도 될까요? 아니 근데 러브레터는 그 성인이 20대인데 라스트 레터는 그 성인이 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초반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봤어요? 아니 라스트 레터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가 박평의 이제 그것을 보았어를 본 다음에 라스트 레터를 찾아봤죠 책으로? 영화로? 아니 영화로 인터넷에서? 아 영화로? 영화로 당연히 보셨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러브레터보다는 당연히 약간 감흥이 좀 떨어졌죠 감흥이 떨어졌지만 아 그래도 역시 그냥 이와이 슌지가 이와이 슌지 한다 정도의 느낌은 받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펼쳤던 것들을 스스로 거둬들여요 그리고 러브레터가 완전 그 겨울의 세계 눈의 세계였잖아요 이거는 완전 실록 여름 한여름 그래서 감각적이에요 약간 겨울연가 보고 여름연기 보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네요 아 그럼 조금 있으면 가을 동안 나오는 겁니까? 봄에 왈츠 나오고 아니 근데 저는 그 제가 이제 박평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저 러브레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여러 번 봤어요 아 그런 감성을 갖고 있던 시절도 그때는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불법 비디오로 선배네 집에서 꽂혀있던 러브레터를 새벽에 남자 선배랑 둘이서 봤는데 둘 다 나중에는 엉엉 울리고 저기서 그 도서관에서 대출 카드 가지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기 이입하셨어요? 그 미소년에? 이야 이입했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그 미소년이 될 수는 없지만 남자 둘이서 보기에 가장 안 어울리는 영화가 있다면 정말 높은 순위에 러브레터 들어갈 것 같고 불법 비디오로 보기에 정말 부적절한 영화에 또 역시 러브레터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섞여서 그때는 일본 영화 개방이 아직 안 될 때였으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많으셨구나 뭘 개방 안 됐을 때 러브레터 그때 개봉했는데 한국에서 아니 그 96년에는 개방이 안 됐었고 98년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아 그럼 극장 개봉하기 전에 봤다고? 전에 봤죠 전에 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또 그 영화 동아리에서 상영할 때도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제 98년에 완전히 개봉한 다음에도 그때도 두 번인가 봤던가 진짜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도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보세요? 멈춰 멈추고 좀 보고 막 그래요 YG도 한때는 러브레터를 그런 시절이 있었고 감성감성 했었죠 그때만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약간 새팔 찢는다 보니까 이 박평이 고른 작품들 중에 세일즈문의 죽음 같은 희곡도 있어요 리어방도 있고 이런 거는 희곡으로 진짜 봤어요? 아니면 연극을 본 거를 바탕으로 해서 쓰는 겁니까? 희곡을 보죠 선생님 선생님 아니 혹시나 혹시 이제 연극이나 영어만 보고 쓴 건 없을까? 책은 마지막 페이지만 보고 의심 의심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모두가 다 당신 같은 야매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좀 우리 정도를 지킵시다 선을 지킵시다 선을 아니에요 그 이제 희곡 좋아 오죽하면 선생님 나와서 이제 부적절한 호칭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제 희곡 좋아해요 그래도 여보세요 이거 안 하기면 다행이야 선생님 희곡 좋아하고 희곡이 좀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비평집에도 희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희곡 작품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이제 많지는 않고 그런데 희곡 좋아하고 영국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글로 읽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세계문학 전집들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책들 중에는 희곡 작품들이 꽤 돼요 근데 점점 더 없고 다 소설이죠 좀 아쉬워요 우리 언제 시즌 5 성사되면 희곡 한번 할까요? 근사한 걸로 골라가지고 좋죠 좋죠 희곡도 재밌죠 희곡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아니고 옛날에 희곡을 근사한 거를 써보고 싶은 그런 꿈은 있었죠 버렸습니다만 희곡을 쓰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시나리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제약이 많으니까 무대 위에서 구현할 수 없는 거를 쓰면 뭐하냐고 그래서 이제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써보고 싶었으나 실패 류여왕 같은 작품은 다시 읽으면서 이게 진짜 처해 있는 사회적인 공기에 따라서 작품을 이렇게 다르게 읽어낼 수 있게 보이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극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제 약간 장강면 작가님도 그 칼럼에서 리어왕 쓴 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리어왕의 죄가 뭐냐 그렇게까지 비극에 처해야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왜 4대 비극 중에서 리어왕이 이렇게까지 가장 처참해져야 되냐 이제 부동산 문제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이 계속 아버지를 대하는 건데 너무 일찍 자신이 가진 것들을 땅을 너무 빨리 내놓았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비극적일 수밖에 없지 자식, 상속,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엄청 절실하게 읽히더라고요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형도의 시, 엄마 걱정 이걸 가지고 쓴 글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마감날은 다가오는데 딱히 지금 고를 작품도 마땅치 않고 새로운 책을 읽자니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한 주 때우려고 그냥 시 한 편으로 이렇게 쓴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를 말해 아 그런데 딱 하나죠, 시는 아니에요 또 있었나? 뭐가 있었죠? 나쁜 소년이 서 있다, 허연 씨 허연 씨이네요 있었구나 근데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는 저도 아는 시인데 저는 엄마 걱정이라는 시에 대한 굉장히 근사한 에세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실려있는 52편의 글 중에서 가장 자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맞아요 글이 또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에 대한 에세이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약간 색다르고 좋았어요 제가 이 글이 제가 오래 썼잖아요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년 가까이 쓴 원고들이 모인 거니까 어떤 제 삶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변화도 어느 정도는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글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원고를 묶으면서 보니까 글이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요 와일드에 대해서 쓴 글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인생의 어떤 여러 고비들 해결 불능의 어떤 상황들이 다 터져버리는 한 여자가 갑자기 길을 떠나서 엄청나게 긴 길을 그냥 걸어가는 끝까지 그냥 걸어가는 얘기예요 그 와일드가 그거죠 그 표지에 신발 있는 그 표지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영화로도 나왔고 원작 소설이 있고 근데 그 작품을 기점으로 글에서 자전적인 얘기가 조금 늘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제 이야기를 글에는 많이 풀지는 못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못하는데 그래도 그때 이후로 내 휴식과 이안해라든지 이 후반부 글들은 약간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생각들도 글에 좀 포함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목록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가끔씩 약간 우이씨 이렇게 했던 부분은 이 책은 왜 방송 안 했지 나도 읽었는데 이런 것도 몇 개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휴식 이완 내 휴식과 이완해 이거 내가 어렵게 다 읽었단 말이에요 왜 방송 안 했지 이거를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도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저도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는데 이것도 오태삼 모시페그에 내 휴식과 이완해 그리고 안 한 것들 내가 YG한테는 말했던 것 같은데 저자가 깠을 거야 아마 아니 안 한 거 꽤 많아요 내가 하자는데 저분이 까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이거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만 아니 이거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얘기했으면 저도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고 했을 거예요 읽었다고 이것도? 읽었어요 저 우리 방송 한 거 아닐까? 아니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 확실히 안 했어요 했다 읽었는데 저는 그래서 읽은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당연히 약간 안 좋아하는 결 같이 살진 않아요 대화가 좀 부족하네요 진짜 근데 서로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장르 아니에요 좋아하는 장르 아닌데 근데 JYP는 가끔씩 완전 새로운 작가 한 번씩 시도해보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갑자기 읽었던 기억이 나서 약간 좀 그랬고요 또 비슷하게 뭐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서평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평집이랑 비평집을 내니까 그 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독자분들이 이렇게 좀 방송을 들으시거나 저의 제가 책을 내는 걸 좀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사서 이제 뭐 사인회를 할 기회가 있거나 또 오시기도 하는데 다들 너무 책 샀어요 뭐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아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평집도 그렇고 사실 서평집도 그렇고 그게 다 책에 대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대화를 하는 글들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언더스토리는 어때요? 조금 시차를 두고 같이 낸? 한 2, 3주 정도 비평집 언더스토리 언더스토리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비평집들의 판매 구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했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같이 잘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보았어는 약간 대중적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는 사람들 중에는 뭐 박평의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근데 검색을 딱 해보는데 이제 그것을 보았어도 잡히지만 언더스토리도 잡히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그냥 사는 그런 독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의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책을 두 권 내면 다음 책은 뭐 이제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는 약간 뭔가 완결된 컨셉을 잡아가지고 다음의 목표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냥 하나의 저의 스타일의 이론서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사에서 월급이 잘 나오나 봐요 많이 팔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 지금 보니까 많이 팔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합니까? 안 팔리는 거 안 팔리는데 많이 팔겠다고 생각해도 안 팔리는 거 기분만 나빠지고 서운해지지 세상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많이 팔 생각을 하잖아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못하고 비평가들 대체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관조하는 태도가 있는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공부가 더 되면 이제 그런 책 완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편집자가 자기 책을 많이 팔아도 그것도 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약간 왜냐하면 아니 당신이 만든 책은 잘 안 나가는데 당신 책만 좀 많이 나가고 그러면 작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얄밉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자기 책이 대박 나오는 편집자로 관두면 되지 그래도 대박이 나요 관두잖아 전 편집자가 좋아요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작품 중에 영화는 몇 개 안 되는데 영화만 있는 거 사실 그 라스트 레터도 그렇고 노마드랜드라든지 또 밤의 우리 영혼이라든지 이런 건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 거잖아요 완전 영화만 있는 것 중에 제가 저도 봤던 영화 프라미싱 영우먼 영우먼 이 영화 됐다 재밌거든요 맞아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거 재밌어 나도 봤는데 이거 박병도 봤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 강렬하고 저는 못 봤어요 프라미싱 영우먼이라고 이거 OTT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추천합니다 됐다 재밌습니다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터프예요 진짜 멋있는 영화였어요 오늘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책을 막 한 50권 지금 소개한 셈이 됐잖아요 아이고 읽을 게 없다 언제 그거 다 보자 갑자기 내가 이제 와서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보겠니 도스토옙스키를 보겠니 카프카를 보겠니 이런 분들은 프라미싱 영우먼이라도 보면 그러면 오늘 방송 들은 거에서 뭐 하나 건지시는 겁니다 라스트 레터도 뭐 라스트 레터도 뭐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룬 작품들은 그 작품들 사이에 어떤 기준이나 컨셉이 분명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다 곱씹어 읽고 싶은 좋은 책들이에요 마스터피스죠 네 진짜 마스터피스 그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굳이 뭐 제 글을 막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의 목록 그리고 이 책들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그 정보만 얻어도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것을 보아서는 안 읽어도 되는 책이에요 읽으면 좋지만 그냥 사가지고 꽂아준 다음에 뭐 읽지 할 때 딱 이렇게 목차 펼쳐가지고 그 멘트 너무 좋은데요 읽은 다음에 저자를 앞에 앉혀놓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라 그러냐 아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희곡 읽었냐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믿고 쓴 건 맞냐 아니 진짜 이제 그것을 저도 이제 그것을 보아서 굉장히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꽂아뒀거든요 박평이 평소에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책은 읽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언젠가 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보아서에는 어쨌든 추천도서 리스트잖아요 나름 박평이 선별한 추천도서 리스트이기 때문에 꽂아뒀다가 뭐 약간 새로운 책 리스트가 필요할 때 펼쳐서 안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읽거나 뭐 아주 드물지만 보고 그리고 겸사겸사 이제 박평이 쓴 엔딩 루트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완벽한 그 독서 라인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책 읽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 책은 읽지만 책 읽는 방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냥 뭐 읽었다라고 해서 그냥 메모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어느 한 시기에는 특정한 컨셉으로 책을 읽는 것도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장만 수집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전독 1년의 여러 책들 읽지 않더라도 한 작가의 책만 읽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서평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제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소개한 책들 중에 유난히 민음사 그룹의 책이 많은데 그거는 뭐 사장님 볼까 봐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세계문학 전집의 영향 아닐까요? 전집의 영향과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민음사라는 영향이 다 있는 건데 제가 민음사 책은 공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사실 맞지? 맞죠 주변에 있는 걸 읽는 거니까 왜냐하면 근데 이 책은 왜 민음사에서 안 내고 딴 출판사에서 냈어요? 이 책 이거 저랑 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민음사 우리 사장님께 돈을 더 벌려줄 수는 없다라는 아주 강한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세계문학 전집 가지고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고전읽기를 좀 새삼스럽게 했었죠 낭만 네 낭만사전 교보문고 팟캐스트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이제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거듭 읽게 됐잖아요 여러 번 읽게 되니까 자꾸 곱씹게 되니까 제가 일하면서 많은 책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이런 메커니즘 잘 몰라요 그래서 난다에서 책을 나오니까 나온 걸 보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회사 그만두냐고 아니 왜? 그랬더니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서 이렇게 회사를 막 다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요즘에도 특히 이제 어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데 책 나온다 그러면 출판사에 돈 얼마 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책을 내는 건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책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니까 다른 데서 내는 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댓글 소개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디 유유유님 장강명 재수사편 들으시고 댓글 주셨는데요 역시 책걸상 홀수 챕터에 대한 신랄한 조언 비판 들으면서 작가님 괜찮으실까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막 동의하는 심정이었는데 그걸 다 받아주시는 장강명 작가님 진짜 대인배 대작가인 것 같습니다 홀수 챕터를 빼고 짝수 챕터만 모아서 약간 편집자 에디터스 초이스 컷을 다시 내라고 그랬었거든요 책걸상을 그만큼 신뢰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토크 콘서트에서 받고 일요일 4대 읽다가 월요일 새벽 4시에 잠들 정도로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홀수 챕터는 저도 사건을 직접 언급한 부분만 골라 읽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천천히 읽어볼 마음으로요 경찰 수사 과정은 정말 재밌었고 시리즈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인공뿐 아니라 주인공의 동료들도 매력적이었고 사연이 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이 혼자 단서를 꽁꽁 숨겨두지 않고 독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쓴 것도 좋았습니다 중간쯤에 범인 관련 단서를 발견하고 포스트잇 붙여놨었는데 맞더라고요 후반부 어떤 장면은 솔직히 조금 아쉬웠고요 스포일러라 쓰지도 못하지만 저는 결말 후반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예전에 반전이 싫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재수사는 반전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좋았지만 작가님은 힘주어 쓰셨지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추천합니다 약간 횡설수설 하시는 댓글인가 결론이 추천한답니다 너무 재밌다 네 YUWOL님 주말 동안 1권 읽고 2권 읽기 시작하면서 책 소개해 주시려나 저번에 출시 일정 안내해 주셨으니 방송은 안 하시려나 했는데 이제 올라오네요 치밀한 구성에 깜짝 놀라고 철학적 사유 부분에서는 세뇌되어 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그리고 방송에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스 챕도 좋으셨던 분이죠 그럼요 그런 분도 있죠 니은 귀찮아님 장 작가님 자기 책으로는 팟캐스트 안 하셨다 말씀하시지만 팟캐스트 크라임에서 크라임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댓글 부대 말씀하셨어요 왜 위증을 하냐 이런 지적이군요 이거는 저는 귀찮아님을 오프 콘서트에서 직접 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실제 실제 말씀할 음성지원이 되는 그리고 작가를 찾아서 스릴러를 쓰신다면 책 제목은 제수록 어떻습니까?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금음밤 행사 갔었는데요 가운데 앉아서 즐겁게 봤습니다 주인장 작가님께는 죄송하지만 진행 맡으신 장강명 작가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는 금음 로고 되게 귀엽고 볼수록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 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검색 최적화 잘 되어서 많이 많이 유명한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MASK OOO님 저는 반 바보입니다 혹시 두 번에 걸쳐 녹음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정말 짧게 살짝 했습니다 책 부심들이 모여서 팟캐스트를 이끌어 가시니 쓸쓸하고 공허한 삶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집니다 장강명 작가님의 책 홀수든 짝수든 읽어야지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봅지요 할 때 자꾸 지난 시간 지난 시간 하니까 김혜정 대표님께서 아까라고 하지 않고 지난 시간이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아니 뭐 바보인 줄 알아요 다 안다고 아니시래잖아요 우리가 3, 40분 녹음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틀 있다 또 만나고 이러진 않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